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2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식품 및 식료품협의회의 캐서린 리치 회장은 만약 격리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슈퍼마켓 진열대를 비축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치 회장은 밀접 접촉의 정의가 완화되지 않으면 직장에 코비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장과 제조 직원의 전체 교대조가 한 번에 수일 동안 집으로 보내질 것이며 이는 심각한 직원 부족을 야기하고 해당 회사의 식품 공급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패밀리 닥터 피터 부트 씨는 의료 분야에서도 직원 부족이 너무 심각해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에서 일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클랜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여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듣고 있으며 발병이 시작되면 최대 25%의 직원이 질병이나 격리 요구 사항으로 인한 휴가를 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많은 관심 장소가 보건부 웹사이트에 추가됐으며 몇몇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지정된 시간에 노출된 경우 즉시 또는 5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월 16일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파파토에토에의 시바니 레스토랑 1월 16일 오후 6시 15분에서 10시 45분 사이에 푸케코의 인디언 홀에서의 개인 행사 1월 14일 오전 12시부터 1월 15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파넬 지역의 오클랜드 로즈파크 호텔 또는 1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월 16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1월 1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미션베이의 타르카 인디언 이터리 그리고 120번 버스 돈벅 로드에서의 1월 20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컨슬레이션 스테이션 오클랜드까지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높은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마스크 대신 잘 맞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이핀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수술용 마스크가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마스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오타고 대학교 웰링턴 공중보건국 연구원인 루시 텔파르 버나드 박사는 몸에 잘 맞는 N95 또는 P2 마스크가 더 나은 선택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병 상태에서 외과용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적절하게 착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공기 중 입자의 최소 95%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에어로절 화학자 조엘 린델라우 박사 또한 N95 또는 P2 마스크가 최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곧 마스크에 대한 최신 조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술용 마스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작년에 상점과 대중교통에서 천 마스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7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와 씨름하면서 4억 9,500만 개의 N95 마스크가 약국과 보건소에서 미국인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KN95 또는 N95 마스크는 세인트 존스와 버닝스 웨어라우스 등의 소매업체들의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매진되면서 현재 뉴질랜드 사람들이 해당 마스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드 미에 사는 50개의 N95 마스크가 175달러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프로덕트 대포는 KN95 및 N95 마스크를 여전히 공급하고 있지만 개인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공중보건연구원인 루시 텔파르 버나드 박사는 정부가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대중에게 무료 KN95, N95 또는 P2 마스크를 제공하길 원했습니다. 어제까지 오클랜드 5명, 파머스턴노스 1명, 넬슨 테즈먼 지역 2명 등 8명의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19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는 북선과 남선 두 곳 모두에서 유포되는 것으로 의심돼 정부는 지난 일요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점으로 긴급히 국가 전 지역들을 신호등 시스템 빨간색 설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모투에카에 거주하는 가족이 1월 15일에서 16일 주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클랜드로 여행한 후 넬슨 테즈먼 지역의 9명이 지난 일요일에 오미크론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에어 뉴질랜드의 한 승무원도 이 변종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고 감염 상태에서 국내선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CEO 그렉 포나는 더 많은 에어 뉴질랜드 직원들이 오미크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출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유명 레스토랑이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 위반 혐의로 2만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린 지역의 론스타 레스토랑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고객과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9인 광고를 게시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론스타 뉴린 근처에 있는 체육관인 올리버 MMA도 최근 백신 패스 규칙을 무시해 워크세이브로부터 1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밀모 병원의 최고 의료 책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종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공중보건 규정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터 왓슨 박사는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약 4주에서 6주 내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 관계자들은 오미크론 감염이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1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9원 3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3원 30전입니다. 올해 7법 2 initiative 9단이 2 delivered 다음 cuando 태 크기가 친한 기준 환율은 속 내용 uur Dream